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은 날아갈 듯이 빨리 지나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은 쏜살같이 지나간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 말처럼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번 2015년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 자신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고 또 반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할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나는 과연 이번 한 해를 잘 살았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하고 내가 걷고 있는 인생의 길에는 문제가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렇게 계속 살면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고 나는 이번 한 해에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하고 또 나의 실수와 게으름으로 그르친 일은 없었는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고 특별히 우리 크리스탄들은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정직하게 답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좀 먹을 것이 있으려나 하고 무화과 나무로 가봤는데 잎이 아주 무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누가 보건 13장에서 읽은 오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 넘고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은 실제로 있었던 어떤 사실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 하고 그 앞에 문장들을 읽어보고 배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불행한 일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열매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에 관한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해 주셨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열매 맺지 못한 삶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같은 메시지를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개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repentance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repentance라고 하는 말을 잘 보면 그 앞에는 리자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는 pentere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리라고 하는 말은 다시 라는 뜻도 있긴 하지만 back 또는 backward, 뒤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이 pentere라고 하는 말은 to feel sorrow, to feel sorrow, 슬픔을 느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repentance라고 하는 말을 종합해서 보면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서 feel sorrow, 슬픔을 느끼면서 지금의 삶을 돌이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한다 repentance라고 하는 말은 현재의 삶이 잘못됐다 슬프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에 대한 어원적인 그런 풀이에요 우리의 삶은 생각해 보면 실수가 너무 많아요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지나 놓고 생각하면 후회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실수투성이로 이렇게 결점투성이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한 번쯤 돌이켜보고 방향이 잘못됐으면 방향을 다시 설정한다 이것이 회개의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바로 그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말씀은 왜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적어도 여기에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무화과 나무는 자신의 삶에 대한 아이덴티티 자신의 삶에 대한 정체성이 없었어요 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말이 정체성이란 말이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그런 의식이 없었다는 말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는 순서인 것 같아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갈 길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나와 있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는 길거리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 농장의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파다가 포도원에다가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원지기가 이 무화과 나무를 정성껏 돌본 거예요 다른 포도나무들처럼 가지를 잘라주고 다른 포도나물처럼 고랑을 만들고 거름을 주고 그래서 정성껏 돌봤습니다 이것이 무화과 나무의 아이덴티티예요 길거리에서 살고 있던 이 무화과 나무가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포도원에 심겨져가지고 가지를 잘라주고 돌봐주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아주 극진한 보살핌을 받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 무화과 나무는 그런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성경 읽다가 새벽 기도해서 야, 이게 참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다 그렇게 성경을 읽은 것이 있는데 바로 역대상 17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양떼를 따라다니며 돌볼 때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었고 너를 위해서 내 원수들을 물리쳐 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이름을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해 줄 것이다 I took you from tending sheep in the pasture 나는 초장에서 풀밭에서 양을 치던 너를 데리고 왔다 And selected you to be the leader of my people Israel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리더로 너를 셀렉트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를 걷고 있었어요 그의 힘과 그의 능력은 최고에 도달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은 아무도 다윗에게 도발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하면 다윗하고 조약을 맺어가지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 여기에 골몰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자기가 살 궁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레바논에서는 왕께서 궁전을 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나는 최고의 목재 백향목을 우리가 공급하겠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왔어요 또 근처에 있던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왕께서 궁궐을 짓는다고 하는데 아마 석공들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는 자손 대대로 돌을 잘 다루는 민족인데 우리가 기술자를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궁궐이 지어진 거예요 최고의 나무와 그리고 돌을 다루는 기술자들이 지은 집이라고요 이렇게 다윗에 대한 그 평가가 높아지고 최고의 전성기를 부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너는 과거에 양을 치던 목자에 불과했어 그런 너를 데려다가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 너를 만든 것이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내가 도와주었고 적을 막아주었고 앞으로도 내 이름을 위대하게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다윗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서번트로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도 행전을 읽어볼 때마다 한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정말 감탄해요 이야 정말 하나님께 한 사람이 헌신하니까 이와 같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구나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파했던 그 지역은 아주 광활합니다 너무 넓어요 이렇게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의 업적에 취하지 않고 자기의 업적에 교만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서번트로 일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던 거예요 그 얘기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그 말씀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읽을 때마다 참 가슴에 뭔가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그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아요? Because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Christ has brought us into this place of undeserved privilege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가 undeserved privilege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특권의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Where we now stand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도 undeserved privilege라고 하는 말이 가슴에 닿지 않아요? 바울은 그런 생각 한 거예요 난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undeserved privilege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 이 생각이 그로하여금 겸손하게 평생 동안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제공했던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undeserved privilege를 받은 사람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여기서부터 풀어나간다면 그 문제가 풀려져요 그런데 다른 데서부터 풀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건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그런 나무 얘기지만 사실은 이 나무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잖아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이게 무화과 나무에 관한 얘기라고 읽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뭔가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건 우리들에 대한 얘기예요 만일 이 무화과 나무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나는 누구냐? 나는 길거리에서 살고 있던 보잘것 없는 한 그루의 나무에 불과했는데 어쩌다가 내가 은혜를 입어서 이 포도나무 농장에 내가 심겨져서 이와 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의 라이프는 달라졌을 거예요 둘째로 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원리를 몰랐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너나 나나 다 우리가 예수, 크리스 안에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은 생각은 다 있지만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학문적인 어떤 분야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다른 거 없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거예요 놀 때 놀지 않고 남 잠잘 때 잠자지 않고 실험실 시키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업적을 남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이것은 아마 세상적인 삶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는가 성경에 보면 지금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꺾여서 말라버리는 가지와 같다 사람들이 그 마른 가지를 주어다 불에 던져 태워버릴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열매를 맺는 삶의 원리예요 이 원리를 떠나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 원리를 따르지 않고 어떤 열매를 좀 맺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열매는 아닙니다 제대로 된 열매는 이 원리에 따라서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이건 뭐 더 이상 해석할 필요도 없고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이 말씀은 예수, 크리스도와 우리가 친밀한 교제의 삶을 나누라는 것이에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가 나무는 이 원리를 몰랐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지만 열매를 맺히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저는요 매일 큐티해요 저는요 매일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이 큐티와 기도는 분명히 이 교제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큐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경 읽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이 성경에 보면 이 교제라는 말과 거의 같이 쓸 수 있는 말 하나가 있는데 동행이라는 말이에요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같이 간단 뜻이잖아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동행했다고 하는 말을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 시대에 노아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그런 깊은 교제의 삶을 나눴는지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나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깝게 느낍니다 가깝게 느껴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낯선 사람하고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하고 한 시간을 같이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어색하잖아요 분위기가 할 말도 없고 그런 분위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 왜 왔나 싶고 참 어색하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어색한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끼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우서 3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breath,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냥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breath를 느끼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힘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열매 맺지 못했던 이 무화과 나무는 아마 이 원리를 몰랐을지 몰라요 이 원리를 모르면 누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어요 제가 한 구절 좀 빼놓은 게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예전에 봤던 영화 가운데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뮤지컬이죠 그런데 영화로도 나왔어요 하도 오래전에 봐서 스토리는 별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떤 유태인 마을에서 한 가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냥 평범한 우유 가게, 치즈 가게인가 운영하던 한 집안의 얘기예요 다섯 딸이 있죠 다섯 딸은 다 제각기예요 그런 평범한 한 유태인의 가정 얘기인데 그 가정에 갑자기 그 마을에 유태인들이 사는 마을이니까 그 마을에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러시아의 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어려움이 찾아와요 뭐 그런 얘기는 다 할 수 없지만 제가 그 영화 예전에 봤던 영화인데 제 머릿속에 제일 떠오르고 아직도 생생한 장면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아주 그 신앙심이 깊은 유태인이에요 이 주인공이 석양을 받으면서 이렇게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어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요 그 대화의 내용도 지금 다 기억이 안 되지만 그때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그리고 햇빛을 받으면서 앞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노아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렇게 나눠나가면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 무화과 나무는 안타깝게도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 무화과 나무에게 1년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그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인과 과원지기가 서로 대화를 나눠요 주인이 말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리라고 이렇게 참 비싼 자리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 베어버리라고 말하니까 과원지기가 그래요 주인님 제가 올해도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열심히 물도 주고 열심히 걸음도 주겠습니다 내년에 가서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잘라버리시죠 이 무화과 나무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에게 1년 시간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간이 마냥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은 그러겠죠? 아, 이 젊음이 얼마나 좋아요 아, 저 20살이에요 아, 20살 앞이 찬찬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의 인생이 앞으로 인생의 길이가 얼마나 남았을지는 저도 몰라요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라도 너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얘기도 성경에 있어요 이 열매 맺지 못한 나무에게는 1년 주어져 있는데 아, 불행하게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내 삶의 시간이 1년 남았다 안다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같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고 한 달 한 달 가는 것이 너무 아깝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뭔가 내 라이프를 좀 아름답게 정리를 하고 싶잖아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는데 사랑도 하고 싶고 정말 아직까지는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도와준 적이 없는데 좀 도와주고도 싶고 아휴, 저 사람하고는 내가 웬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참 불편하게 지냈는지 이제는 화해도 하고 싶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를 신학적인 말로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에스카타 로지컬 라이프라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 삶의 길이가 얼마나 남았을지 몰라요 여러분, 역사의 인계점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역사의 인계점 영어로는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해요 한국말은 임계점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오시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개입해 들어오시는 시간이 있어요 임계점입니다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다고요 그때는 거기서 우리의 삶은 마감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Oh, Lord, give me one more chance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때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라이프는 그런 것입니다 만약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무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1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1년을 마지막으로 이제 보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 저희들이 별반 해놓은 게 없습니다 마치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처럼 죄송해요 주님 올해 저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은 게 없습니다 그럴지 몰라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까? 우리의 라이프에는 임계점이 있어요 더 이상 그런 얘기 할 수 없는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지 못한 이 무화과나무 열매 얘기를 읽게 하셨어요 듣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게 하셨어요 먼저 여러분의 삶에 대한 정체성을 발견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십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 이 문제가 거기서부터 나오잖아요 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자꾸 이 생각을 안 하고 열매 맺는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풀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은 undeserved privilege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주님 죄송해요 올해도 그냥 아무것도 제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올해로 끝이에요 이제 내년부터는 주님 제가 이런 열매 맺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서 제게 주신 시간 안에 이 열매를 맺었어요 주님 이것을 받으세요 이런 고백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한 해 한 해를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제 손에는 아무 열매도 없이 한 해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렇게 살았던 이 시대도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이제 2016년 새해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간 속에서 귀한 열매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손에 가득히 열매를 들고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내놓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옴 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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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